아 좀 아닌데 미세기 때문에 피디가 따라와야지 고울증이 생겨워요 진짜 맛있어 진짜 여기 찐이다 찐 정말 찐 응 맛있다 아 12시 7분이면 빠듯한데 11시에 출발하고 언제 있냐 10km 시노미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여굴 참고파 아 이쪽 아닌데 10분이야 다 못 찍은 거를 찍어서 10분이요 그 와중에 카메라를 꺼냈는데 하루도 할 수 없는데 형 얼굴 딱 보셨다 아니 짜증이 났지 짜증이 났는데 네 나는 6시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랩트칼까지 찍었어 어? 그리고 약간 매도 같애 짜증이 너무 좋아 아 진짜 아니 또 기다려야 돼 또 네 네 네 씻고 어디로 가요? 네 말을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아 말을이라도 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 새끼 때문에 12시 20분 개인기를 놓치고요 저희는 1시 15분 계기를 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오늘 일어난 도대에서 간략한 물이 들어가봐요 보이시죠 근데 여기 너무 시끄러하다 이게 지금 너무 아 조용한데 보셨어요 시끄러도 허리 잘 따면 돼서 손이 많이 잘 안들어가니까 아까 그 멀리서도 들어간대고 있는데 잘 안들어 방금 저희들 나 아까 사귄다 저희들 오 저희가 봐요 규식 미처 이 스크래치에 집중하고 있잖아 바스가 안 맞아 바스가 안 맞아 에어문드는 얘기하세요 그리고 스크래치에 지금 한 거 쓰고 맞춰져 있어요 뭔가 스크래치가 이쁜 것 같아 밥을 먹자 지금? 너무 크잖아 고마워니까? 아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와 진짜 머리 말이 좋다 이만 머리 받아 지금 테슬라 만나러 갑니다 테슬라 고고우 미스터트롯 예선 출신이잖아 트로트나 좀 불러줘 다시 그 입 다물라 본인이 왜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못생겨서 그렇습니다 제 노래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에 뭔가 사고가 있지 않았나 오디션 영상 자료화면으로 나갑니다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밤 탐 한번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일단 우리는 슬라를 빨리 영접하고 혹시 테슬라 차량 이용해 보셨나요? 아니요 햇빛은 되게 뜨거운데 바람은 막 불고 어떻게 열어? 어? 어떻게 열어? 뭘 창문? 아니 문 문? 딸기비를 어떻게 열어? 지금 가면서 검색해주면 안될까요? 선생님? 그 어디를? 숙소를 숙소를? 그 애월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치면 되나? 아니 지금 우리 애월은 그냥 가는 거고 그 위치는? 위치는 어디에 상관없지 애월? 아 마을이 아 아까 곽지 모이스 있지 않았냐? 게스트하우스? 음 음 사람은 꽤 있네 무려라 피디야 어 저거 이맥PD 어떤가요? 지금 우리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지금 아니 같이 가 같이 다니면 안될까요? 피디가 따라와야지 땅보다 나쁘지 않죠? 땅보다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 좋아 머리가 부지런거라 지금 이 호피씨랑 다해가지고 사진 너무 이쁘게 놔둬요 너무 이쁘게 놔둬요 너무 이쁘게 놔둬요 너무 이쁘게 놔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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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지금 햇빛 빠졌습니다 Facebook 이제 물이 들어오나보다 피지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 같다 영상 밑에 안 나와? 물 튀장에서 시는거야 응? 물 튀김에 시는거야 그 다음 뜨거워있는 것 같아요 어? 우리 여기서 뭐 먹자 곽지혜녀의 집 야 먹자 여기서 먹자 그냥 뭐 먹을까 갈치조림 있다 요노 수케 아, 요노 수케? 근데 지금 술은 못 마시는데 해뇨물에 하나랑 벌임? 어떤 부위 맛있을까? 일단 해뇨물에 하나는 주시는 거고요 갈치조림 갈치조림 자, 우리도 콜라 하나만씩 갈까? 그러면 봉투처럼 먹어볼게요 자, 줘봐 먹는 액션이 항상 똑같냐? 뭔가 신선하네 일단 반죽줄이면 하나 당기고 볶다가 라면 하나 당기다 오, 왔다 전국 다시 강한 소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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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국물이 너무 딱 좋아서 그러니까요 이게 더 쫄이면은 짜죠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니 나 지금 카메라를 보니까 너무 무거니까 잘 짝지근한다는 단맛 짝먹는 게 종합은 예술이야 초기차 초기차 다시 한 숟가락을 엄청나게 먹어요 모든 걸 다 넣는 거 무가 너무 크다 아 진짜 여기 찐이다 찐 정말 찐 나는 태어나서 먹은 갈치조림 중에 제일 갈치조림이 제일 맛있게 먹은 거 같아요 진짜로 황성룡 아닌가 아 인정 인정 여기지 나도 나도 여기 옆방 너무 이쁘죠 너무 맛있어요 고등화에 맞는데 고등화에요? 한림항에 보면은 해양경찰서가 이렇게 여기 바로 옆에 알겠습니다 정망대 고등화에 맞붙니 인정하게 짱을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누가 나도 안나?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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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음 음 아 씰 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